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국 정부의 공식 협조 요청에 문재인 주사파 청와대는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한마디로 반미주의자 문재인이가 미국 정부의 공식 협조 요청에 반대 위사 큰일 났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의 청와대에 우리 미국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이러한 외교적 보이콧에 한국 정부도 사실상 동참하라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청와대는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고로 내년도 2월달 베이징에 가서 북한과 함께 정전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러한 소식의 본질을 우리가 왜 치가 떨리게 알아야 하느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협정 요청에도 아예 대놓고 미국 정부의 요청을 묵살해버린 문재인 주사파 정권. 사회주의 공산주의 포플리즘 김일성주의 주체 세상으로 무장하고 반미 반의를 부르짖는 문재인이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미국 정부의 요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괴를 같이 하려고 하는 이재명의를 낙선시켜야 하는지 또한 반미주의 문재인 정권이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신 정성산 감독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고 그토록 미국 정부가 요청하는 핵심사항. 얼마 전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진핑이랑 1시간 40분에서 길게는 2시간 반 정도 화상정상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중국의 위구로 신장지역의 인권을 딱 워딩으로 해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요. 그 이후에 영국과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미국 정부와 같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미국 정부는 아예 공식화했지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2월달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사실상 백악관 발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했는데 문재인의 청와대는 뭐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반미주의, 친북주의, 친중국몽의 대변인답게 그야말로 미국 정부의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청와대 미 올림픽 불참 미리 알려와 정전선언의 결정적 용량은 없다. 청와대는 7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외교적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한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현지 시간으로 백악관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올림픽의 미국 선수단은 참가하지만 관리나 정치인으로 구성된 정부 차원의 대표단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그동안 검토해 왔던 동계올림픽 보이콧 카드를 공식화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캐나다 멕시코와의 3국 정상회담에 앞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검토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관계 개선과 여러가지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에게도 경중을 울린 바가 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무대로 삼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해지다는 추측이 나온다. 한미 한중간 논의해온 남북 미중 4자 종전선언 추진의 외교적 무대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에서 3자 혹은 4자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한미일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유관국 사이에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왔다. 여기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에서 3일 중국 방문기관 양체스 중국중앙정치국위원과 정부의 정전선언 추진 구상을 설명했고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원론적 차원의 지지 입장을 끌어낸 바 있다. 한미 간 논의에서 모서나 한중간 공감대를 형성하며 본격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이던 터였다. 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동계올림픽이 아니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만 갖춰진다면 성사될 수 있는 문제라며 미국의 불참이 종전선언 추진에 결정적 역량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전선언은 미국이 불참하더라도 한국과 중국, 북한이 할 수 있다고 짓거려대는 거죠. 사자 종전선언은 추진화되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식에 남북 미중 정상이 모여 선언하는 형태는 아닐 수 있다는 의미로 풀어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면 정상 외교를 자제하는 상황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이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미리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한다고 알려왔고 우리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018년 평창, 2021년 도쿄에 이어지는 릴레이 올림픽으로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이 소식의 본질은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토록 동맹들한테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하지 말고 협조하라고 하지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끝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을 해서 북괴 김정은과 또 혹은 시진핑과 미국이 빠진 한국, 북한, 중국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라고 정신 나간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대놓고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 하다하다가 임금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우리의 동맹인 미국 정부의 공식 협조 요청에 대놓고 보일 것 반미주의를 부르짖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대놓고 친중, 친북, 반미를 벌이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 내년 3월 문재인은 거대한 중국 공산당과 선거 조작을 하려고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몽과 끝까지 함께하려는 문재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대놓고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반대한 문재인 정권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